비트코인의 1억분의 1이 1 사토시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1 사토시랑 우리 앵커님이 갖고 계신 1 사토시랑 똑같은 사토시고 이걸 순서를 매기자. 순서를 매기는 규칙을 만들자. 그러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송 수수료 이렇게 안 들었는데 어떤 놈들 때문에 이렇게 들은 거야? 하면서 딱 봤더니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넣어놓고 비트코인 이렇게 하자고 나온 게 아닌데 이상한 용도로 쓰고 이런 건 다른 체인에서 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아주 먼 미래에는 수수료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졌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를 다 비트코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졌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닷컴버블도 선거에 있던 해 터졌거든요. 미국의 닷컴버블도. 선거에 있는 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강세장하고 그렇게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티장 출구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트코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목튜브의 윤수목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금년 1, 2분기는 비트코인 ETF가 시작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의한, 비트코인을 위한 비트코인의 2024년 상반기가 됐는데 그런데 비트코인이 ETF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메뚜기 때라고 저는 솔직히 좀 부르는데 인스크립션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것저것 파생되고 요새는 거의 NFT 같은 느낌의 비트코인 파생 뭔가 또 생겼어요.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 여기서 나온 토큰들의 가격이 또 엄청 수직 상승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든 타임라인인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스크립션이 처음 시작된 거는 재작년 말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21년도에 이제 이더리움에서 NFT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크립토펑크,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모르는 사람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얘기고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다들. 아트 쪽에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 예술 쪽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NFT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럴 정도로 순수 미술 쪽도 알아요? 네, 네. NFT에 대해서 그게 호감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모른 사람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저변이 디지털 아트 쪽도 저변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작점은 KC로다모라는 개발자가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원래 비트코인 코어 컨트리뷰터 코어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사람도 비트 맥시였던 거죠. 맥시 오브 맥시네요. 그렇죠. 뭐 아예 그냥 비트코인의 개발에만 집중하던 분이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위에서는 이더리움처럼 이런 난펀저블한 환경을 만들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비트코인의 1억 분의 1이 1사토시지 않습니까? 사토시를 사토시가 사실 완전히 그냥 펀저블한 건데 똑같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1사토시랑 우리 앵커님이 갖고 계신 1사토시랑 똑같은 사토시고 이거 갖고 있냐 저거 갖고 있냐 똑같은 사토시인데 원화같이 이게 달라져야지 이제 그 NFT의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순서를 매기자. 순서를 매기는 규칙을 만들자. 순서를 매긴다. 그러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의 순서를 매기는 소프트웨어를 오드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오디널 시어리라는 그거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 또한 상당히 좀 그 의미 있는 어떤 하나의 진보라고 보고 있는데 수학 같은 데 보면은 수학자들이 어떤 시어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어. 하고 사람들이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학적 완결성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계속 인용해가지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디널 시어리 또한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토시를 카운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같은 사토시가 아니다. 그럼 이건 희귀한 사토시가 있고 안 희귀한 사토시가 있고 사토시 하나하나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 사토시 안에다가 인스크립션 블록 자체에다가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점은 그 오디널 시어리가 발표된 것이 물론 뭐 비트코인의 어떤 등장만큼이나 혁신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뭐 아주 폭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 이 오디널 시어리 또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하나의 변화를 초래를 했다. 그럼 그전에는 비트코인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P2P 캐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공간 상에서 그냥 가치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저장하고 혹은 가치를 측도하고 하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화폐의 그런 어떤 속성들을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만 이제 사람들한테 소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 오디널 시어리가 등장하고 나서 그 이후에 NFT와 같은 오디널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다른 방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구나라는 새로운 어떤 용처가 생긴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비유를 그렇게 좀 많이 합니다. 금이라는 것을 처음에 발견을 하고 시작점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각국 정부를 비롯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대부분 쓰고 있지만 여전히 금을 장신구로도 쓰고 있고 산업용으로도 쓰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또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전히 저 또한 비트코인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그것은 어떤 지구상의 디지털이 나온 어떤 결과물 보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용처가 나왔다라는 것은 의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의미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2023년도에 오디널스라는 게 처음 나오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NFT, 비트코인 NFT라고 그냥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오디널스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거기 위해서 또 다른 개발자가 오디널스에 기반해가지고 단순하게 또 남펀저블 토큰이 아니라 또 펀저블 토큰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BRC20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그것 또한 또 공전의 히트를 또 그러면 비트코인을 더 위에서 나온 또 다른 토큰이 발생하는 게 BRC2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고 그 과정에서 거래가 많이 되면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어찌 보면 맥시멀리 사용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올라가고 하니까 전송 수수료 이렇게 안 들었는데 어떤 놈들 때문에 이렇게 들은 거야? 하면서 딱 봤더니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넣어놓고 이런 애들이 수수료를 증가시키니까 공굴벽화 같은 거 그리고 있고 그런데서 작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순수한 가치에 집중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하자고 나온 게 아닌데 이상한 용도로 쓰고 이런 건 다른 체인에서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도 많았고 그런데 현재 지금 1년이 좀 넘는 1년 반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조금 그 시선은 누그러뜨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특히 반감기를 거치면서 더 그러하게 느끼는데요. 어쨌든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유지하려면 채굴자들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채굴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받는 블랑 리워드로 채굴자들은 보상을 받는 것인데 반감기 통해서 어쨌든 보상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해소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계속 그렇게 해봤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아주 먼 미래에는 수수료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채굴이 끝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한정 이론적으로 무한정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비트코인 체인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라도 사용을 하게 돼서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수수료가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고 이런 구조들은 좀 어느 정도 또 생태계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최근에는 시선이 좀 누그러뜨려진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트위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다. 그런 트위터만 보시는 건 아니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조금 분위기는 바뀐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보면은 어찌 보면 맥시멀리스트 중에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세일러 이런 분들 또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그거 발표했잖아요. 비트코인 체인 위에서 탈중앙 아이디 만들겠다. DID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어쨌든 체인을 그런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같이 저장만 하고 이렇게만 그거를 국한해가지고 볼 필요까지 있냐 다른 용도들에 대해서 조금 열린 시선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이 체인의 생태계에 대해서 좀 기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물론 과도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쓰는 것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그거는 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1년 반 사이에 진행이 됐고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작년에 오디널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 펀저블 토큰 만드는 BRC20라는 컨셉이 나왔지만 올해 4월 20일입니까? 반감기를 시작으로 하면서 다시 그 오디널 시어리를 발표했던 KC 로다무호가 직접 또 만든 또 모호가 만들었어요. 네. 새로운 프로토콜 펀저블 토클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인 룬이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좀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사람들이 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요새 뉴스에 최근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기존에 그런 뭐랄까 기존에 비트코인 이런 것들과 룬은 뭐가 좀 다릅니까? 아 NFT하고 FT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토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하고 같은 거고 NFT는 비트코인 NFT라고 하는 거는 오디널스 아까 말씀드린 그 사토시를 셀 수 있는 거에다가 이미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NFT로 쓰는 것이고 오디널스는 별도이고 BRC20과 룬이죠. BRC20과 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토큰의 프로토콜인데 마치 우리가 이더리움 위에 ERC20라는 토큰 프로토콜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인데 BRC20는 오디널스 기반으로 만든 좀 올드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룬이라는 건 새롭게 나온 프로토콜이라서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인 어떤 조금 더 우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룬이 좀 더 각광받는 게 있고 또 KC가 또 만든 거기 때문에 정통성 측면에서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BRC20이든 룬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나온 토큰이든 어쨌든 비트코인의 파생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니니까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되는지 이게 밈인지 혹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BRC20 토큰과 룬 토큰은 모두 다 밈으로 보면 됩니다. 이더리움의 ERC20 위에서 나오는 토큰들은 이더리움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ERC20 토큰들은 전부 이제 나중에 디앱으로 쓰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유틸리티들을 설계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BRC20나 아니면 룬 같은 것들은 단순하게 생성하고 전송하고 이런 기능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밈이라고 선언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별도의 유틸리티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나온 것들은 다 밈이라고 봐야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밈 토큰에 최적화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어떤 별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만드는 면에서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의 비트코인의 어떤 환경 자체에 대해서 보통 비트코인 개발자 이러면 우리가 블록체인 개발자 이러면 이더리움 개발자가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좀 개발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안 보였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위에서 할 수 있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당장은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는 게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비트코인 레저2라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팀들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룬 위에서 뭘 해보겠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생태계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졌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를 다 비트코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룬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DOG, DOG 뭐 이런 토큰도 있는 것 같고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뉴스에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긴 합니다 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가격적인 포커스만 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받거든요 맞아요 밈이기 때문에 밈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돈 벌고 싶다 밈이란 게 다 그런 거라서 사실 밈 아니어도 나머지도 다 사실은 본질은 그렇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그거죠 투자의 본질은 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좀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얻고 싶은 게 기본적인 니즈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KC 로다모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인터갤락틱 카지노라고 전 프로토콜 자체가 인터갤락틱이 무슨 단어에요 은하계의 이런 뜻이더라고요 범우주적인 카지노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디널 홍콩 오디널 에이지아 홍콩 행사에 갔었는데 이제 그때 KC 로다모가 왔었어요 근데 이쪽 오디널 생태계에서는 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이더리움 행사에서 비탈리기의 위치 같은 다들 그냥 등장하자마자 전부 카메라 꺼내 가지고 막 사진 찍고 아이콘이군요 스피치 끝나고 나니까는 다 모여 가지고 막 말 한마디 걸려고 사진 한자 같이 찍고 또 옛날에 그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 찍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인기가 있는 상황인데 그분 스스로가 이것은 인터갤락틱 카지노이고 이거 뭐 퓨처 오브 사이언스 아니다 아 파이낸스 아니다 금융의 미래가 아니다 그걸 굉장히 재차 강조를 하셨고 인정하는군요 그렇죠 대신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산업군 내에서 뭐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산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테크 기업들 부터 뭐 자동차 메이커 뭐 배 만드는 선박 회사 그 다음에 뭐 시금료도 있고 시금료도 있고 너무 많은 그런 산업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산업들 중에 일부는 엔터 산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게임 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산업들의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산업들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의 주요한 산업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하느냐 누가 묻는다고 하면 되게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처음에 게임 같은 게 나왔을 때도 이거 게임 산업 이거는 뭐 그냥 규제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바라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앞서 밈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뭐 고객을 먼저 확보하고 제품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인터갤라티 카지노 뭔가 중앙화 돼가지고 뭐 중앙에서 먹고 실질적인 승률이라는 것 자체가 50%가 안 되는 40 몇 프로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그런 게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현재 이제 굉장히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별도의 추가적인 어떤 그 뭔가 뭐 사이드 체인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체인 순수함 비트코인 플로드 위에서 돌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게 가치 있다 그게 룬이군요 그렇죠 오디널스와 룬이 그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도 밈코인들이 이더리움과 솔라나 체인 위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시종 상위권에 있는 게 엄청 많죠 근데 한편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체인 위에서 나온 밈들도 잘 되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 뭐 100위권 안에 정말 10개씩 들어와 있다고 하면 비트코인 체인 위에서 나온 룬 토큰들도 몇 개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뭐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투자자산으로서의 포텐은 어떻게 보세요 어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 자체가 어떤 효용성 같은 거를 당장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밈이니까 오롯이 커뮤니티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고위험 자산이에요 그래서 거액을 투자하기를 결코 권하고 싶지는 않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물론 인생 역전을 노린다고 하면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한적으로 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렇지만 하나의 비트코인 상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면할 것까지는 없다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사실 밈코인 탭팬이 뭐 어떤 도지코인 이런 것들이 남들이 이거 유명해 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초창기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커뮤니티 이론이 돼야 훨씬 투자를 할 때도 안정감을 가지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무작정 지금 룬이 비트코인 룬이 유명하고 유망하니까 그중에 대장주인 뭔가를 내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위험하실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라 그래서 수목튜브에 가시면 설명이 잘 되더라 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보면은 나름대로 관심 가질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는 보는데 또 행여 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불편하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룬과 blc20 이런 것의 생태계나 이제 토큰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아예 하나 파트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따로 들어보고 싶기도 해서 따로 한번 모시려고 약속을 반드시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게 생겼다 쳐요 근데 nft가 사라졌었잖아요 nft는 몰락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룬이나 오디널 이것도 몰락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일단 nft가 몰락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가격상으로는 가격이 많이 빠진 면이 많죠 대부분이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100분의 1 토막 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끝난 건 아니거든요 끝난 건 아니고 특히 이더리움 nft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나온 그 여러 아트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충분히 인정 받을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평가를 다시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지털 아트의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징성 있는 작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치 평가를 다시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단 뭐랄까 nft 시장에 있었던 그 하이프는 많이 꺼져 있고 여전히 그 온기가 돌고 있지 않죠 그 하이프는 밈 코인에 가 있다고 봐요 저는 밈 코인과 오디널스 이런 쪽에 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내로티브에 기반한 어떤 관심사 그런 열정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또 다른 또 관심사에 의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투자 관점에서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 약간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런 관점에서 좀 고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시간적으로 스토리라인이 타임라인이 갖춰지고 이게 근본이 그나마 있다고 판단되는 걸 좀 찾아라?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하하하하하하 웃으신가요? 아니 권하는 것처럼 계속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니 이렇게 하는 건 권하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군가는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상징성에 대한 거를 좀 주목을 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을 것 같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앞서서는 굉장히 거심 없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룬 제가 비난받는 것도 저도 원치 않아가지고 제가 뭐 갑자기 피디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제 얘기를 듣고 뭐 몇 억 벌었어야 한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할 것도 아니지만 꼭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남타다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 부분도 많죠 그래도 어찌 됐든 저희 블록미디어는 언론사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윤수목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윤수목 대표님의 수목튜브 가시면은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 엄청 잘 해놓으셨어요 그거 보시면서 뭐 친절하진 않지만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의 참고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수목튜브 구독도 꼭 제발 해주십시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콘 레이어 2 얘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이것들이 시장 접근적으로는 현재 유의미한 것들은 많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다 이런 거는 사실 아직 저는 없어요 그런 게 나오긴 할까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의 어떤 발전이라는 거는 되겠어 싶은 것들이 결국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것도 불과 그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되는 거 다들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인공지능이 지금의 이런 발전이 그래서 그 될까 말까 했던 것들이 어떤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작은 진보들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게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원해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 자체가 맞느냐가 중요하지 나머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비트코인 체인 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갖춰지고 하는 것들도 당장은 뭐 레이어 2 제가 자신 있게 이거 한번 관심 가져 보십시오 얘기할 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향후에 또 있으면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그것은 나올 것이다 누구에 의해 가지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 체인이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제가 윤수목 대표님하고 방송을 몇 번 했는데도 항상 느끼는 것이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다 그래서 항상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시는 편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레거시 금융사 출신 분들이 보수적이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환경 안에서 되게 이렇게 틀을 갖춰서 완벽성을 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윤 대표께서는 그렇지는 않으셔서 너무나 이 웹3 환경에 최적화된 분이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주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왜냐하면 또 역사 얘기도 자주 해주시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사실 윤 대표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포괄적인 비트맥시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올해 하반기는 어떤 흐름으로 좀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매크로를 포함해서 이 시장이 올해는 어떤 흐름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ETF 자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어올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중국에서 홍콩 크립토 시장을 육성하는 걸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이 가설이 진짜 맞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 가설이 맞다고 하면 미국의 ETF 시장에 밀리지 않을 수준으로 육성하려고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걸로 보거든요 현재 홍콩의 ETF 시장이 규모가 되게 작잖아요 지금 펀드 설정 세계 자산운용사가 지금 ETF 펀드 설정 해놓고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아직은 낮은 수준이고 심지어 시딩했던 자금 중에 일부가 제일 큰 펀드는 좀 나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육성하겠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중국에서 본토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 들어올 시작하면 아주 크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경쟁하겠다고 작정한다고 하면 어차피 ETF라는 거는 전통 금융 시장에 있는 비이클이기 때문에 거래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정규장 오후 3시 4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뉴욕타임하고 아시아타임은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권 전쟁 목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상품으로서는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아 마켓끼리 경쟁하는 거지 그럼 아시아 시장 내가 다 잡겠다 홍콩에서 그런 작정하고 육성한다고 하면 꽤나 큰 그리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ETF에 밀리지 않는 밀리지 않는 나라는 건 가격상의 메리트가 밀리지 않는 상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전개가 될지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중국 홍콩의 ETF도 굉장히 커질 거고 밀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쨌든 여기가 AUM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를 운영을 해요 근데 비트코인 ETF를 편입을 하고 싶어요 뉴욕에 있는 블랙락과 할 게 아니라 홍콩에 있는 게 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할 수 있는 시간에 편입하기 더 쉽잖아요 직접 거래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래를 하는 게 매력적이라면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걸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ETF 시장 제일 관심이 많고 ETF 시장이 어쨌든 자금 많이 들어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적어도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어찌 보면 비트코인 반간기보다도 ETF 시장의 플로우가 가격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ETF 플로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정말 찐막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반기 3분기 쯤에 불장이 올 것이다 웃지 마시고요 찐막이 너무 여러 번이라고 보고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아마도 매크로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그런 것들일 텐데 정말로 가능할지 올해 하반기가 강세장일 걸로 기대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내에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어떤 사이클 상에 내재된 산업 내 사이클 상의 어떤 경험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마켓 상황을 현재 집권 정부가 좀 좋게 만들라는 노력을 결국 하지 않겠냐 이 추측들이 있거든요 윈도우 효과를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어떤 내부의 상황들이 한편으로 우려들도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닷컴 버블도 선거 있던 해 터졌거든요 미국의 닷컴 버블도 선거 있는 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강세장하고 그렇게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강세장이었다가 선거 끝나고 그 이듬해 몇 달 지나지 않아가 완전 증시가 박살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저도 전망은 하반기에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생각지 못했던 마켓 크래쉬가 올 가능성은 항상 가슴속 한켠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파티 완전 막 달아오리기 직전이야 막 스페셜 마지막 코너 막 하기 직전인데 천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티장이 출구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갑작스러운 시장 조정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는 더라 그 얘기를 좀 두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오늘 수목튜브의 윤수목 대표와 함께 비트코인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 역사 이야기도 했고요 비트코인 룬 오디널즈 할 수 있는 얘기를 다양하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파트별로 좀 더 모셔서 자세하게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용심이 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녹화를 2시간 넘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 배가 고픈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자주 오실 수 있게 제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남은 말씀이라도 더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하러 가시죠 네 좋습니다 스목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희 블록미디어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